아 그래요? 뭐야? 아! 이렇게? 어? 이렇게? 와 진짜 아니야 아니야 한판 해요 너무하십니다 나 디바를 해봐야되 지금 아 디바 근데 많이 좋아요 근데 디바는 약간 엄청 좋아졌다는 느낌 안들어요 솔저는 나 디바 엄청 좋아졌던데 솔저는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 솔저는 어 뭐야 위에 다르게 나오네 아예 이걸 1대1하면 디바가 좋은데 1대1로 디바를 이길 수 있고 맵을 일단은 원숭이 손브라 나올 걸 아니니까 원숭이 나온거 보죠 손브라! 해킹! 오케이 해킹 완료? 저거 해킹 해줄게요 해킹 해드리겠습니다 아 해킹 안찼다 데리고 놀자 데리고 놀자 안 돼 안 돼 그러면 궁극히 춘수 피지컬 싸움이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찼지 오 쾌삭빵이구나 진짜 쾌삭빵이란 정신이라면은 우리 팀 딱 경제는 들어갔는데 3-3 잡힌거야 근데 근데 남극매 자체가 이거밖에 없나요? 나이스다 3-3 밖에 없나요? 오! 죽었어 우리 쟤야탄아 죽는다 혼자 남았어 쉣 쟤 잡은거 하나도 없어 에이 안녕 이거 맵이 6-6은 없나요? 그냥 3-3이에요 남극이 시간 끌어볼게요 얘네 빡쳐서 나갈게 아 3-3 전용 맵이에요? 1-1 하고 놀랐어 3-3만 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2-3 2-3 2-3 절대 못 잡는다니까 이거 이거 시간 지나면 위치 보이 아 진짜? 시간 지나면 위치 보이 와 이거 포탈을 기다리고 있었네 아 포탈 깔아놓은거는 위치 보이니까 아까 깔아놨던거 1-1 1 와 왕소사 안되겠다 이런 나이스한 딩킹 어바웃을 그냥 3-3 전용 맵이죠 여기가 예 3-3 1-1 아 1-1도? 예 근데 맵퀄리티가 좀 재밌어서 이거 그냥 써도 됐을 것 같아 그냥 6-6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좁아서 그런가 저 엄청 전방으로 와있어요 손브라 자체가 발소리가 아예 없네요 아 있네 근데 거의 없네 아 여기 2-3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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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3 죽네요 할 수 있어요 아 일단 포탈에 대기타고 있네 리퍼 예 온다 와아 아 한 대 또 맞으면 죽는다 아 나 아하 이거 에임 한단차기 잡기 힘드네 야 근중거리네 근거리까지 가야되네 완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완전 참신한거 없나 여기 지면 끝인가 참신한거 지면 끝 일단 핑이 한국중이에요 엄청 핑 낮음 지금 어 여기도 지면 치욕이다 여기 지면 치욕이에요 진짜 세명 얼랭이 흐하하하 지금 블랜드마터 세명 얼랭한테 죽는거니 어 파라 떴어 아니 정글 뽑는거 어떻게 알고 어 오 나 한 대 만져 한 대 만져 젖어 파라 따지 쟤나타 오 나 죽는다 와우 와우 헐 아 근데 뽑으면 잡을수있지 어 오 오 이거 뭐야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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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자 에바 싸우다 우리 졌다 와 잘하네 아 얼랭 아닌거 아니야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렇게 나오구나 이긴판은 저렇게 밝게 네 경험치 근데 지금 재밌네 되겠다 경험치는 얼마 안주네요 1100 경험치는 진짜 조금 주네 짧게 하니까 적게 시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단 아케이드는 아케이드 하면 보물상자 주지 않아요? 세판? 네 음...